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바로의 장은철 대표입니다. 저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IT 컨설팅을 하며 시장과 기업 간의 트렌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이 오던 중에 핵심 기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재미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바로는 Validate and Realize On의 약자이자 한글로는 바로 당장 올바르게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의 통로를 바로, 바르게 제공할 줄 여러가지 서비스와 아이템들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바로의 모토는 기술은 한계를 극복하고 신념은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AI 엔진, VR, AR 기술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 서비스에서 보이는 한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더 많은 기능과 솔루션을 쉽게 구성해서 현장에 서비스하려 합니다. 현재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담긴 에듀플레이트 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화후, 고청기의 정상작품 테스트를 위한 힐링식스라는 앱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개인별 스터디메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교육인 가르침과 보육 차원에서의 기른다라는 개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빠르게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회적인 기술적인 발전이 거듭될수록 소외되는 계층과 분야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저희는 이런 교육 환경에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의 통로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창업부터 지금까지 약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변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혜택과 도움에 그치지 않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보답하고 더 많은 고용 환경과 고용 참출을 통해서 사회에 계속 환원하는 좋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